저는 쿠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재덕 성교사입니다 쿠바는 미국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에요 그런데 미지의 나라여서 제일 가까운 섬인데 제일 먼 섬처럼 느껴지고 사실 쿠바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쿠바에 대해서 쿠바 교회를 아주 마음 놓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쿠바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서 아주 특별하게 준비하고 만들어 놓으신 전혀 새로운 세계의 선교의 플랫폼이 쿠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끝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동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카리브의 제일 큰 섬이 쿠바입니다 쿠바는 스페인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1492년에 신대륙이 발견될 때 처음 발견된 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민지가 시작돼서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다가 19세기 초에 쿠바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쿠바는 카리브의 흑진주라는 별명이 붙어있던 나라입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59년 1월 1일부터 휘델 카스토리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쿠바를 지배하게 되어서 자그마치 63년 동안, 북한 버전은 좀 짧죠? 63년 동안 쿠바가 완전한 공산주의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쿠바가 공산주의가 되었을 때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주왕이 단, 종교인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서주왕이 붙어서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쿠바의 공산주의가 아주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구소련이 쿠바라는 작은 섬을 지리지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든 먹을 걸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쿠바 공산주의가 성공한 게 아니라 얻어 먹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도와주는 나라가 망하니까 거지가 되니까 도움받던 쿠바는 왕거지가 되었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끼니를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에 종교는 마약보다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그 단서주왕을 바꿨습니다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991년부터 명실공의 쿠바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종교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쿠바를 그리스토께라고 하는 이 표현은 1991년에 다시 시작한 쿠바 개신교회 캐치플레지입니다 저는 쿠바에 1994년부터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림 저는 쿠바를 들어가 보면서 정말 가난한, 정말 굶주림이 나라인데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 쿠바 교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표와 함께 쿠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쿠바에 대해서, 쿠바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난과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남에서 가장 잘 사는 자존심 강한 쿠바라는 나라를 공산주의 소나기에 잡힘으로 광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쿠바에서 느낄 수 있는 가난 쿠바 사람들이 느끼는 고난과 억압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아바나의 가장 큰 백화점 슈퍼마켓의 진열장을 약 2년 전에 제가 찍은 겁니다 진열장을 파는 데가 아니고 마켓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0개월 동안 완전히 셧다운된 상태입니다, 쿠바가 지금 어떻게 된지는 아직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쿠바를 방문하시면 특별히 아바나를 가시면 보통 길에 다니는 차들의 70% 이상이 닿으며 앤티카입니다 앤티카입니다 이게 모두 택시입니다 그래서 쿠바가 어렵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앤티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제가 10년 전에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요 미제차입니다 1956년도 차입니다 저랑 동갑인데 이건 3일 타면 일주일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쿠바를 방문하시면 제가 특별히 그걸 내드리는데 물론 에어컨은 내추럴 에어컨이고요 이걸 한 3일 타면 1년 먹을 먼지와 매연을 다 잡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썩은 차가 66살 된 이 차가 제 선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원래 그 다음요 이 낙타버스라는 거는 콘테이너 두 대를 붙여서 가운데가 잘록 들어가서 낙타처럼 생겨서 낙타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400미터입니다 원래 이 아바나 시내만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제 버스가 들어와서 이 낙타버스가 지방에만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에서 다니는 버스는 버스가 아니라 트럭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대전쯤 되는 라스토나스라는 주의 주 수도의 가장 큰 사거리에 생활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움직이는 차는 마차와 그 다음에 자전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자전거 택시입니다 무슨 모터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열대지방인데 움직이는 겁니다 다음 아바나를 벗어난 모든 14개의 주는 주요 교통수단이 말 마차입니다 제가 이 맨 뒤에 말에 탄 거예요 8인승 마차인데 자동차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거는 마차 스쿨버스입니다 애들이 한 26명 탔는데 여러분 보시는 이 장면들은 19세기 말에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2021년 오늘 그렇게 쿠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마차 소리와 함께 잠을 깨고 마차 소리와 함께 잠을 잡니다 쿠버를 설명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옥토와 겨자씨입니다 쿠버는 공산주의 국가여서 교육과 의료가 무료입니다 박사과정까지 이론도 되지 않습니다 지방학생들이 도시에 와서 공부하게 되면 기숙사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21살 남자아이들은 22살이 되면 대학을 다 마칩니다 23살이 넘은 사람은 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조기에 대학을 모두 마치는 학력이 아주 높습니다 63년 동안의 공산주의 국가로서 쿠버는 완전한 경찰 통제 국가입니다 쿠버는 주거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경기도 사는데 수도에 들어가 살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경찰 통제라고 하는 그런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과 고난 억압이라고는 불편함이라는 이런 것이 오히려 쿠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서 열매가 맺게 되는 옥토로 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거는 쿠버에서 전형적인 쿠버 교회인데 1994년에 정부에서 어떤 것을 발표했냐면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 떨어지는 큰 교회 건물로 가지 말고 10명 이상이 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가장 성소적이고 가장 부흥이 힘 있게 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흥되는 가정교회로 셀교회로 1994년에 법으로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쿠버의 모든 교회는 이렇게 가정의 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그림 현재 가정교회는 까사꿀도라고 그러거든요 스페니시로 약 2만 5천 개입니다 이건 허수가 아닙니다 쿠버는 아셈블러브 가시 제일 큽니다 그 교단만 만 천 개의 가정교회가 있고요 매일 십수 개 혹은 20개 30개의 가정교회가 쿠버에서 계속 개척이 되고 그리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이 많아지면 이렇게 지붕에다 이때여서 지붕을 씌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는 경찰이 와서 불법 건물이라고 지붕을 뜯어갔어요 지금 쿠버에 있는 가정교회 중에 약 30%는 비가 오면 비를 그냥 맞습니다 비 맞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쿠버에 오시면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건 제가 2003년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붕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지방에 들어가면요 시골에 가면 이런 초가집이 많습니다 이게 초가집이 아니고 팜츠리 잎으로 만든 건데 한번 지붕을 씌우면 10년 정도는 거뜬하게 지나갑니다 이런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수천 개의 교회가 쿠버에서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에 쿠버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공포되면 그 법대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실천이 되는데 2011년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집과 자동차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법이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쿠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5개 이상의 교회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2011년에 제일 첫 번째로 지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침례받은 세례받은 교회만 5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부흥돼 이렇게 빠르게 열매를 맺는 역사는 아마 기독교 역사에 드물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하나님께서 2016년에 가장 큰 교회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약 7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이곳에 저희 선교센터가 있고 특별히 은혜교회에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50명이 먹고 잘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선교센터가 바로 이 교회 같은 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쿠버에서 350명이 한꺼번에 먹고 자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유일한 곳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약 10년 전부터 여름 단기 선교팀 사역이 허락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요 단기 종교 비자를 받습니다 75일 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100%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종교 비자를 받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공산주의 국가인 쿠버에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면 보통 한 교회 3박 4일 4박 5일 집중해서 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단기 선교팀의 사역을 원하기 때문에 하루에 오전에 한 교회 오후에 한 교회 두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교회들은 그 교회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재단에 들어온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이게 한 번 딱 모이는데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다음 그 다음 또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복음의 역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하도 쿠버는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서 제가 20분을 받았기 때문에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그림 제가 여름 단기 선교에서 사역을 하면 딱 한 번 하잖아요 거기 오늘 모인 사람 중에 반 이상은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꼭 설교를 합니다 30분 설교를 하는데요 30분 설교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다 듭니다 손을 다 들 때까지 묻습니다 다음 그림 아이들이 오면 엄마나 할머니가 꼭 따라 들어봐요 애기들 때문에 덕분에 어머니 할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여러분이 어린이들의 눈을 보세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장난 놀다가도요 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면요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전형적인 가정교회예요 응결수에서 예비를 들이다가 교회가 부흥 내면 다 터버리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 녀석이 지금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따라왔는데 우드옷을 못 입고 왔어요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서 이렇게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말씀만 전하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쿠바를 소개하는 키워드는 처음에 소개했던 건데요 쿠바 교회의 캐치 플레이지 쿠바를 그리스토께로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쿠바 바라 그리스토 이거는 국내 선교에 대한 표어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외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쿠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대시로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쿠바의 모든 가정교회가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세 개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두 표를 사회대행전 1장 8초를 쿠바 버전으로 풀어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표대로, 이 비전대로 쿠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제가 2003년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 중에 응절 프레저빌들이죠? 거기에 방문했는데 강자상 뒤쪽에 창문에 이렇게 헝굽을 손으로 바느질을 해가지고 글씨를 써놓은 겁니다 벤데시도스 바라벤데시로 다음 그림 무슨 뜻이냐면요 We are blessed To bless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양말 신는 사람 없습니다 쿠바 사실은 속옷을 못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써붙였냐면요 소모스 벤데시도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소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은, 이 구원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라고 쿠바의 모든 크리찬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그게 아니죠 이미 받은 것도 차고 넘치는 거죠 한국교회 다음이요 다음 KWMA에서 2006년도에 타겟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30년까지 10만 명의 정병 선교사와 100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2018년에 한국 선교사가 2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한동대에서 KWMF 선교대회를 했는데요 거기 자리에 보면 2만 8천 명이 아니라 실제로 2만 3천 명입니다 5천 명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2030년에 한국 사람으로 타겟 2030년이 성취되는 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대안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것은 타겟 2030 큐바라고 하는 대안입니다 두 가지 전략으로 나가는데 다음이요 첫째는 글로벌 타겟 2030 큐바의 전략 A는 뭐냐면요 쿠바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다른 나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아면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쿠바 사람들이요 쿠바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예비 드리면 반드시 기도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저는 세 가지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서 실제 도구를 통해서 이 A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쿠바 선교사관학계라는 겁니다 2003년에 선교사 양성신학교를 아바나에 세웠습니다 항성주 박사님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셔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다음이요 학교 이름이 다음입니다 디오스 아마 아무도 왜냐하면 이거 불법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다음 신학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선교사 양성신학교예요 다음 이게 1기 졸업생입니다 그다음 그 다음은 6기 졸업생입니다 2018년까지 다음 그림이요 2018년까지 분교가 100개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2018년까지 다음 신학교를 졸업한 선교사 헌신자가 2,300명입니다 다음 그림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쿠바는 자녀들을 하나나 둘 밖에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교육은 무료인데 유니폼 사주이죠 간식 매일 간식값 주이죠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는 둘 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쿠바에는 PK들 이 2,300명의 목회자들 선교사 헌신한 사람들의 자녀들의 95% 이상이 부모님의 길을 따라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의 95% 이상이 부모와 똑같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GMI 신학교라는 건데 GMI는 아시죠? 우리 김강식 원로 목사님께서 2015년에 쿠바에 오셨어요 저는 쿠보다 훨씬 먼저 목사님 오시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카이로스 온타임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2015년 이전에는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는 그 해에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00명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 선교센터 안에 GMI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12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을 준비하고 2015년부터 1년 동안 합숙 훈련하는 그런 신학교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기까지 매기 80명이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3기까지 221명 그러니까 들어오는 80명의 약 93%가 졸업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세계적인 통제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라 그 말이죠 다음 그림 1기, 3기 졸업 장면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BC형 오초시엔도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요 쿠바에 있는 쿠바 사람들을 선교사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팬데믹 때문에 못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10월 17일부터 올 1월 24일까지 15주 동안 15개 교회에서 174명을 모아서 줌으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쿠바는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2019년 8월부터 핸드폰에 칩에 데이터를 사서 넣는 것이 개발됐어요 이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74명이 15주 동안 공부했어요 173명이 졸업했습니다 다음, 또 다음 보세요 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그림 다음 보세요 졸업장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요 173명 거를 근데 쿠바가 아직 문을 안 열어서 도미니카 저희 집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타겟 2030 쿠바 전략 B입니다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요 이것은 쿠바에 아주 특화된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선교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휘델 카스토라가 60개국이 되는 제3세계 60개국의 특별히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청년들을 다 초대해서 5년 동안 쿠바에서 대학 과정을 풀 스칼라프십을 주고 마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의대, 법대, 공대가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 이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쿠바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의대생만 3만 명입니다 특별히 요새는 아프리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2만 명입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쿠바에는, 쿠바는 의술이 아주 발달됐죠? 의사가 1,000명 기준에 8.4명입니다 미국이 1,000명 기준에 2.6명입니다 1위하고 2위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발에 걸리는 게 의사입니다 아바나 시내에 의사하다가 목회하는 목사님은 460명입니다 그래서 의술이 발달됐는데 의대가 17개가 있어요 쿠바에 그리고 아바나의 의대 유학생 전용 의대가 있습니다 엘람이라는 의대에는 1만 명이 기숙사가 돼 있고 의대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아젠드라는 대학도 유학생 전용 의대인데 4,000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온 의대생들은 5년 동안의 인턴 레지던트를 다 끝내고 자기 나라 돌아가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은 자기 나라 돌아갔을 때 의사 시험이 면제됩니다 제가 지금 쿠바에서 주력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 학생들이 토요일 주일은 수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차를 빌려서 데려다가 맛있게 점심을 먹이면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윌리엄 아젠드라는 대학을 제가 지나가는데 저렇게 저녁 어스름할 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내려서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 하냐고 그랬더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학생들입니다 그 조금 전에 그림은 윌리엄 아젠다라는 대학의 의대의 식당에서 매주 외국 유학생들이 의대생들이 400명씩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에 이 학생들 다음 그림 주세요 다음 그림 이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요 평신도 리더들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목사들이죠 평신도 목사들이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콩고 학생들이 매주 한 150명에서 130명 정도가 매주 모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유학생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콩고 학생들이 특별 순서를 가는 날입니다 저기 10명이 춤을 추고 있는데 9명이 여자고 1명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요 5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첫 학기 6개월 동안의 스페인시를 배워가지고 의대, 법대, 공대를 마치는 겁니다 모두 수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훈련이 된다 그러면 최고의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2019년도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다음이요? 다음 나누세요 밑에는 나미비아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 중에 앙골라가 제일 많아요 2600명 콩고 2500명 나미비아 2500명 남아공 2000명 그래서 2만 명이 2만 명 17개, 18개 나라에서 2만 명이 와서 의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다음이요 선교사 훈련을 위한 2박 3일 캠프를 세 번 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가 1기생이고 여기가 2기생이고 여기가 2기생이고 이게 3기생인데 모두 600명의 선교사 헌신자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좀 감동이 안 되는군요 저희는 어떻게 꿈꿨냐면요 지난해 2020년에 적어도 300명이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에 다른 그림 2021년에 8월 달에 서울 마치 졸업을 다 했는데요 특별히 콩고 학생들은 2500명이니까 매년 500명씩 졸업합니다 평균 그 중에 90%가 의대생입니다 한 450명 정도가 의사로 매년 콩고에 돌아가는 겁니다 올해는 그 중에 50명이 잡혔어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콩고 학생입니다 의사입니다 그 다음 이 학생은 앙골라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의사입니다 그 다음 이 50명 중에 3명을 이건 IT 사람인데 이 사람은 토목공학 이 사람은 자기 나라 돌아가면 공대 교수가 됩니다 그만큼 쿠바에서 배우는 게 퀄리티가 높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돼서 전 세계 60개 나라로 흩어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 동팀으로 해서 온 8명의 의대생을 만났습니다 네팔, 부탄, 거기서도 옵니다 스페인시가 공통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내놓고 싶은데요 하나는요 한국교회 다음 그림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선교 경험을 우리 노하우를 나눠줘야 됩니다 한국 선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목숨을 건 보금 전하는 것 이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동시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의사로 가는 전문인 선교사들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100불씩 지원하겠다고 콩고 학생 같은 경우에 2,500명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콩고 사람들 가운데 쿠바에 와서 3,000불짜리 비행기 값을 내고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콩고의 상위 1%의 자녀들입니다 의사 성자서로 가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과 제가 숟가락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쿠바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 주시는 미션 플랫폼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죄송합니다 다음 그림은요 쿠바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력을 통해서 후원할 수 있죠 저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면 다음 그림 보세요 어떤 비전이냐면요 글로벌 타겟 2030 큐바처럼 브라질에서 글로벌 타겟 2030 브라질, 인디아, 케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쿠바에서 만날 게 아니고 콩고에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